교수님의 선수 멋있다! 아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함 주그룹의 바다의 감독 김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슴에 좀 이렇게 울리는게 보셨어요?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12월 16일 노량해전 당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뜻깊은 날, 뜻깊은 감상을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수영입니다 네 장군님 돌아가셔서 많이 슬펐죠? 네! 장군! 그래서 다시 돌아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노량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지금 벅찬데 저희가 무대인사 오늘 첫날이거든요 항상 무대인사는 부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가장 영화의 기운이 좋고 저희들한테 아주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이 귀한 주말에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권해주시고 멋진 주말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이림 역의 최동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도 늘 장군님 곁에 무대인사도 장군님 곁에 네 그렇습니다 부산 정말 자주 놀러오는데요 볼 때마다 기분 좋게 잘 놀다 가고 즐겁게 가는데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가지고 부산에 와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노량 승승장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행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많이 모시는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체 여러분들 평안하시도록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해준사영의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작년에 한산 용혜 출연으로 이렇게 부산에서 먼저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잘 봐주시고 여러분들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잘 마무리 됐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잘 보신 소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봉장 이윤영 역의 박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주말을 저희 노량 죽음의 바다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계속 이제 선배님들 얼굴 보이더라고 하는데 이제 선배님들이 좀 감기 기운이 있으셔가지고요 부득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도 이제 선배님들 오셨는데 두 분께 박사 한 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아까 또 김성기 배우가 말도 했는데 좀 연말에 의미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까지 크리스마스에 이런 테러리익 울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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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울렸다시게 깊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어 외군 선봉장 군이시 역할을 맡은 이무색입니다 반갑습니다 위istant 영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제는 저한테 돌을 던지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 진짜요? 그만큼 너무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노량노량노래 부르시면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외군입니다 내일 똘려라 네 모른래? 내일 똘려라 네 맞습니다 노량노래 배우 광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간에 이렇게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화 즐겁게 보셨다면 주위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혁입니다 첫 무대 인사인데 부산에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호응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이신 분들은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